어, 집에 들어왔다, 네? 아, 아이 그 대출은 어렵다. 아, 엄마 걱정 좀 마라. 요 고시원 사는 곳도 암흑하고 나쁘지 않다. 대학생이 신용이 어디 있나? 그냥 버티는 거지. 끊는다. 어? 이제 비까지 세나. 내 집 같은 데서 살고 싶다. 내 꿈을 담기엔 이 방은 너무 좁다. 아, 시끄러워! 너희도 혼자 살냐? 이 사람 아닌가! 내 꿈을 담기엔 이 방은 너무 좁다. 대출이 안 된다니. 무슨 일이었어? 아, 아닙니다. 아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대출받을 신용이 없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사업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,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소재 전세 또는 월세주택을 구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보증금 88%, 최대 2,500만원까지 대출 서울시에서 최대 8년까지 연이자 2%로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진학 또는 취업으로 서울의 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청년주거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